나 지금 방금 저 저거 이렇게 밑으로 뭐가 내려오는 걸 봤어 나 지금 오! Something else. A Monster! 분것 같은데? 춤출과는.. 출... 춤출과님은 왜 이름이 춘출과님이에요? 관찰자님은 왜 관찰자 라고 지은거요? 산기 힘들 등 장님은 왜 살기 힘들 장님으로 해놓은거에요? 젠장! 우리 움직여야 해! 이곳에! 뛰어! 이건 젠장이야! 길을 살고 있어야 해! 넌 미쳤어? 길을 살고 있어야 해! 우리 여기 여기있어! 얼마나 오래? 만약에 도와줘야 해? 그럼 우리는 죽을 수 있어! 젠장! 너네들게 해! 하도 많이 말해 가지고 내가 더 이상한 상황이 없을 것이다. 걱정이야. 우리 전혀 없을 것이다. 우리 전혀 없을 것이다. 알겠어. 제 이름이 거부다. 워애머에서 네크론 로드라는 영웅이 있는데요. 거기 제가 주종족이 네크론이었어요. 게임을 할 때. 그래서 네크론 하면서 네크론 로드가 영웅이라는 네크론 로드가 있는데 도장을 할 수가 있어요. 색깔을. 색깔을 검정색으로 칠한 네크론 로드를 항상 플레이를 해서 검은 네크론 로드였어요. 그래서 네크론 로드를 줄여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네로라고 불렀거든요. 네로 네로 그래서 제 검은 네로가 된거죠. 네크론 로드가 그 짧은거 어서오세요. 내가 볼 수 있을지. 내 벚러가 없어졌어요. 네크론 로드가 없어졌어요. 그럼요. 다들 다들 그렇지 않나요? 하다못해 하다못해 근데 그런 구멍난 모자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내가 왜 지었냐고 하니까 아이디를 지으려고 하니까 주변에 그냥 둘러보다가 모자에 구멍이 나있는 모자를 발견해서 그냥 구멍난 모자라고 지었다고 하시더라구요? 어? 플래시라이트? 에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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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어떻게 어떻게 써 아 아 플래시라이트 나왔습니다. 에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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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찝 좀 낫다. 와아 아아 전지가 얼만큼 남아있는지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잠깐이라도 볼 수 있는게 어디야 환풍구? 환풍구를 찾으래요. 태그는 저거 어디다 쓰는거지? 나중에 엔딩에 영향을 주나? 휴대용 조명 건전지 아 건전지가 밑에 나오는구나 야 왜이렇게 빨리 날아? 무슨 건전지가 무슨 뭘로 되어있는데 왜이렇게 빨리 날아? 뭐..뭔가 먹..뭔가? 맥주 잖아 뭔가 먹을게 어딨나 찾아보는거에요? 맥주 잖아 아까보단 긴장을 점점 안하고 있는거 같죠 내가? 처음엔 겁나 긴장했었는데 이제 좀 괜찮은거 같애요 뒷팔랜님 어서오세요 춤을 잘 추우시는군요 어 실명님 어서오세요 어 굉장히 오래간만인 실명님 반갑습니다 야 야 이로써 알라뽕님만 오면은 여자 시청자가 네 분이나 되는데 흐흑흑흑 가자 자자 예 아 건전지가 잘 충전이 되는구나 상태가 안 좋나봐요? 인터넷이 자자자자자 적기 사람들이 별로 안 무섭다 어디서 말하는거야 너 교란시킬 방법을 찾으래요? 아 아까 처음에는 너무 긴장해가지고 미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좀 나아 보이지 않나요? 괜찮아 보이지? 룰루랄라룰루랄라라라라라 이러고요 우리 여기 위치해야 돼 미친놈! 룰루랄라라라라라 룰루랄라라라라 그냥 거기서 왔어요. 뚜껑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룰루랄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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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더 잘할 수 있을까? 룰루랄라라 룰루랄라라 처음만 처음만 지나오면 돼 처음 처음만 처음만 처음이 가장 어려워 처음만 교란을 어떻게 시켜? 방법이 어 방법이 방법이 나왔어 여길 뭘 해야 되나 봐 저기 안에 들어가야 되나 봐요? 다행히 네비가 있어가지고 다행입니다 밖이에요 실명님 까먹겠어요 이렇게 어 자주자주 한 번씩 와요 까먹겠어 이떻게 타녀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봤나? 어디로 가야 되지? 근성한테 돌아가야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이쪽으로 왔구나 얘는 이걸 알려주는 것 같애 그 돌리는 걸 조이 돌리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애요 실명 되면 뭐 하시는데요? 먼저 남한테 물어보기 전에 자신의 계획부터 남자친구야 룰루랄루랄라? 그래서 기분이 좋은 나머지 남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남들은 먼저 물어보고 염장지득이 먼저 하면 안되니까 정말 그래서 그런거면은 정말 아.. 예.. 미워할거야 아.. 그때 클럽 간다고 했었지? 차 아.. 한달정도 한달정도 전에 한달정도 전에 그거 했을때 눈감아준대 물건 빼거리는데 성공을 했구요 2인 1개조 규칙 2인 1개조 규칙 일곱 1인 5 Kurz 1인 5 3 it 2은 해보세요 화장실 휴지 26몰 고급내약부터 분말우유 아 그래 너라도 있어서 내가 마음이 좀 놓인다 야 자식 야 어디 어디 뭐 하라고 가라는 거 아냐 일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전원필요 전원필요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눌렀는데요 그 전원 버튼은 어디 있는데 거기랑 아까 반대편에 있는 것인가 여기 반대편에 있나 여기 것 같은데 야 잠깐만 너 저장 한번 하고 저장을 자주 할수록 좋아 1,2,3 눌러 뒤에 뒤에 야 뒤에 어 오 오 시 아 저기 꺄악! 렛츠고!